2. 1999년 영국 런던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한 남자 그리고 남자를 향해 한 소녀가 다가오는데 남자는 소녀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소녀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알 수 없는 답변을 남기죠 그리고 소녀는 어딘가 이상한 방식으로 자리를 뜹니다 시간은 다시 거슬러 2032년 미국 아픈 어머니를 간호하는 주인공 플린 그녀에겐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녀의 오빠 버턴입니다 당장의 어머니를 위한 약값이 필요했던 플린은 약을 바꿔치기한 오빠에게 돈을 요구하지만 버턴은 그 대가로 플린에게 대리게임을 부탁하죠 플린이 참여한 게임은 바로 심이라는 가장현실기반 게임 사실 그녀는 월등한 게임 실력을 갖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뛰어난 게임 실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픈 어머니의 약값을 벌기 위해 현실의 삶에 더 집중하죠 그러던 어느 날 플린은 버턴이 주문한 정체불명의 물건을 봤는데 그날 밤 플린은 버턴이 주문한 기계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버턴 앞으로 온 물건의 정체는 심과 비슷한 가상현실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었는데요 플린이 버턴의 계정으로 대리게임을 해준 덕분에 게임 내 최상위 랭커가 된 그에게 출시 예정 게임의 베타 테스트를 보내온 것이었죠 당장 어머니의 약값이 필요했던 플린은 한 운수 없이 버턴을 대신해 다시 한번 게임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게임에 접속한 플린은 마치 현실처럼 느껴지는 감각들에 놀랍기만 한데 하지만 놀람도 잠시 그녀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지시자의 명령을 따라야 했죠 첫 지시자는 바로 리서치 인스티튜트라는 회사에서 개최한 파티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플린은 한 여자를 유혹하라는 임무를 받게 됩니다 게임 속 캐릭터는 남성이었지만 여자인 플린은 목소리의 지시에 주저하는데요 그러나 돈이 걸려있었기 때문에 플린은 목소리의 지시를 따릅니다 그렇게 수작을 부려 다겟에 호감을 사는데 성공하는데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 목소리는 또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주머니 속 앰플을 여자의 코밑에 두라는 것 성공적으로 명령을 마친 그 순간 습하게 해온 게임 경험을 살려 크리처를 제압한 플린 바로 다음 명령을 따릅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에는 머릿속에서 들려오던 음성의 주인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플린은 그렇게 첫 번째 인물을 끝냅니다 기존의 게임 심과는 차원이 다른 생동감에 만족한 플린 게임의 만족감과 짭짤한 페이 두 가지 모두 얻은 플린은 다음 테스트에도 참여하게 되죠 하지만 다음 인물은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 게임 속에서는 고통도 느낄 수 있었기에 플린은 긴장하지만 몸이 결박되어 선택권이 없는 상황 플린은 마인드을 컨트롤 받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그렇게 그녀의 캐릭터에 새로운 눈동자가 이식됩니다 별안간 누나를 바꿔치기 당한 플린은 지시자의 명령에 한 건물로 향하는데 한참을 지하로 내려가고 나서야 도착한 의문의 장소 그곳에서 플린은 다시금 지시자에 의해 강제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통을 끝낸 그때 침입자가 나타났는데 그러나 상대는 플린을 가볍게 이겨버리고 플린은 침입자에게 다시 반격하던 과정에서 캐릭터의 몸이 기계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게 제대로 반격 한 번 못한 채 게임은 종료됩니다 게임 속에서 불쾌한 죽음을 맞이하며 깨어난 플린은 이 모든 것이 어쩌면 게임이 아닌 실제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 그녀의 추측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에게 들은 기분 나쁜 소식에 플린은 이를 무시해버리죠 하지만 남자가 말한 위협은 그의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플린에게 위협을 알렸던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재차 위협을 알리는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플린은 자신은 물론 가족들마저 위협에 처했다는 사실을 버튼에게 알립니다 그러나 버튼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장난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죠 버튼과 친구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찰 드론을 띄워보는데 그때 그지서야 버튼은 플린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알게 되죠 버튼과 그의 친구들은 사실 신경기에 헵틱이라는 기계를 장착한 전직 군인들로 헵틱을 사용하면 기계와 신체를 연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통에 시달린다는 단점도 있었죠 이들은 헵틱으로 용병들의 무게를 해킹하여 반격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헵틱을 이용해 손쉽게 용병들을 제압한 버튼은 플린에게 정보가 필요하다며 다시금 기계에 접속할 것을 부탁합니다 현실에서의 위협으로 심각함을 인지한 플린은 하는 수 없이 다시 게임에 접속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플린 자신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린 앞에 나타난 한 남자 바로 플린이 위험에 빠졌다고 알려줬던 윌프였죠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윌프는 이곳에서 지시자의 역할을 했던 여성 아일리타의 행방을 묻는데요 이에 플린은 가족들이 위협당한 곳에 대한 해명을 먼저 요구합니다 하지만 윌프는 뜻밖의 사실을 말하는데 이곳은 바로 게임 속 세계 심이 아닌 페리페럴이라는 지공간에 초월한 곳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플린은 시간여행을 온 것이 아닌 그녀의 데이터 즉 정신만 퀀텀 터널이라는 곳을 통해 70년 후 런던으로 전송된 것이었죠 플린이 이를 믿지 않자 윌프는 그녀의 엄마가 가진 병과 사망 날짜를 알려주고 그는 미래에서 엄마의 병을 쉽게 고칠 수 있는 치료제를 플린에게 제공하는 대신 아일리타를 찾는 것을 도와달라 요구합니다 복잡한 상황에 놓였지만 일단 윌프가 제공한 엄마의 약을 구하러 가는 플린 그리고 윌프가 언급한 엄마가 숨겨왔던 병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플린은 윌프의 말이 전부 사실임을 확인하죠 플린은 버턴에게 이곳에서 습격당한 이유와 심이 아닌 페르페럴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버턴은 플린이 게임에 중독된 것만 같아 걱정이 앞섰는데 플린은 그런 버턴을 안심시키죠 그 시각 플린이 처음 베타 테스트로 접했던 게임 속 회사에서는 비상이 걸린 듯 보였는데 일전에 플린의 두 번째 접속 당시 일어났던 습격으로 인해 때마침 접속해 있던 플린이 이에 관여된 듯 보였죠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플린을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용병의 습격이 실패한 것을 알게 된 게임 회사는 플린의 현실 속 지하세계 거물인 피켓을 매수하기로 하는데 게임 회사 리서치 인스튜트의 소속인 대니얼은 피켓을 통해 플린을 제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게임을 즐기고 있던 피켓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죠 게임 계정이 해킹당한 것으로 착각한 피켓은 곧장 게임을 곧장 게임을 종료하지만 그 순간 수입료가 진짜로 들어온 것을 확인한 피켓은 당황스럽기만 하죠 한편 잠시 휴식을 갖게 된 플린은 그간 자신이 겪은 모든 사실을 유일한 친구인 앤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플린이 간과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앤의 남편인 제스퍼가 플린을 죽이라는 의뢰를 받은 피켓의 조카 했다는 것이었죠 한편 버터는 플린이 겪고 있는 상황과 점점 가까워지는 위협에 대비하려 하는데 과정에서 플린은 자신이 앤에게 모든 상황을 말했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플린의 오빠 버터는 그녀에게 결국 화를 내버리고 그때 마침 페리페럴에서 플린을 기다린다는 연락이 옵니다 페리페럴로 접속한 플린은 윌프와 같이 아일리타를 찾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피켓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페리페럴 플린은 재빨리 이 소식을 버터에게 전해주죠 한편 아일리타를 찾는 데에 진심이었던 윌프는 플린의 기억을 되살려 아일리타의 흔적을 쫓으려 고소하게 에피소드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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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윌프는 플린과 접속하며 자연스레 상황을 넘기게 되는데 이때의 강렬함을 잊지 못한 플린은 버턴을 찾아가 자신이 느낀 그대로를 말해주고 버턴은 이 상황을 혜택표를 하고 알려주죠 그리고 플린과 같이 아는 아일리타 수색에 진전이 없자 자신의 기억을 되돌려본 윌프 사실 아일리타와 윌프는 고아였었고 둘은 같이 입양됐었는데 아일리타의 흔적을 찾기 위해 자신을 곧어준 웨스트 여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윌프와 부모 사이의 관계는 이미 틀어진 듯 보였고 윌프가 찾아온 이유를 알고 있는 웨스트 여사는 아일리타가 남긴 흔적을 말해주죠 같은 시각 피켓이 자신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실을 알게 된 버턴은 그를 찾아가 먼저 거래를 제안합니다 피켓이 버턴의 제안을 완곡히 거절하려던 순간 버턴은 제안이 아닌 무언의 압박을 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결국 피켓은 한 운수 없이 제안을 수락하죠 그러나 피켓은 이 모든 상황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가상세계의 사람이 현실 속 인물을 죽여달라는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한 피켓 그는 조카 제스퍼에게 플린 남매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라 하죠 한편 다시 페리페럴에 들어간 플린 아일리타가 남긴 정보를 두고 고민하던 윌프는 플린의 도움으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냈는데 바로 눈은 특정 현상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 그것도 평소 아일리타가 존경하던 인물 스노우 박사였던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눈이 떨어진 곳의 의미는 존 스노우가 죽은 장소였습니다 곧이어 플린은 낯익은 장소를 마주하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단서를 얻어낸 윌프와 플린 그런데 그곳에는 플린의 집과 똑같이 생긴 모형들이 있었습니다 둘은 재빨리 그곳을 빠져나오려 하지만 리서치인 인스튜트 또한 이곳을 알고 있었죠 손쉽게 윌프와 플린을 제압한 인스튜트 용병 대니얼은 플린을 고문하며 정보를 캐묻지만 윌프와 플린은 실력자답게 반격에 성공하고 플린은 다니엘을 직접 추궁합니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던 리서치 인스튜트의 눌란드 박사 플린의 공격으로 다니엘이 모든 사실을 밝히려던 그때 눌란드는 가차없이 그를 처리해버리죠 다시 돌아온 플린은 자신의 손이 통제되지 않는 현상을 겪습니다 사실 이는 첫 페르페럴 접속 이후로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었지만 버튼의 걱정 때문에 숨겨왔던 것인데 그러나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플린은 결국 버튼과의 언쟁 도중 발작까지 일으키고 맙니다 페르페럴에서 겪은 일이 현실의 육체적 부분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었죠 그날 밤 페르페럴에 접속하라는 연락을 받은 버튼은 플린 대신 접속하기로 하는데 수시로 플린을 지켜보기로 한 버튼 대신 같은 직업군인 출신이었던 코너가 접속하죠 그러나 플린의 페르페럴 연결을 맡던 담당자들은 쉽게 눈치채고 바로 연결을 해제합니다 같은 시각 페르페럴 대신 심해에 접속 중이던 플린 그녀의 심에 윌프가 찾아옵니다 플린은 자신이 이전에 검색하다가 찾은 래프라는 사람의 가족들이 몰살당한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래프는 월프처럼 아일리타를 찾는 사람 중 한 명으로 플린은 자신의 세계에서 그의 가족들이 마피아와 엮여 죽었다는 기사를 보게 되어 찝찝해하던 상황이었죠 윌프는 플린의 안전을 약속하고 그녀에게 자신과 아일리타의 관계를 털어놓습니다 곧장 래프를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리는데 그러나 래프 가족의 죽음은 그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는 퀀텀 터널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방식으로 미래와 과거를 이동하는 방식이 아닌 직접 시간여행을 다니는 것으로 돈을 벌고 싶어 했고 이를 위해 임상실험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스톱이라고 부르는 플린의 세계 속 자신의 가족들을 살해한 것이었죠 스톱이란 미래와의 연결로 인해 꼬여버린 타임라인인데 그렇다고 과거가 바뀐 게 아닌 또 다른 과거가 생긴 것이라 볼 수 있죠 평행세계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서 모든 개발 기술들을 도맡던 리서치 인스튜트에서 일하는 아일리타를 포섭해 회사의 기술을 자신한테 빼돌려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아일리타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 플린의 접속을 이용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합격을 받아 현재에 실종된 것이었죠 플린은 계속되는 위협과 나빠지는 자신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페리페럴 시스템 래킹에 코너와 버튼의 페리페럴 아바타 제조를 요구하고 페리페럴에 접속하게 되면 관리자들이 조작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버튼의 친구들이 시스템을 해킹하며 플린은 자신의 의지로 런던 거리에 나섰는데 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미래의 모습에 접속 관리자 애쉬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결국 애쉬는 모든 진실을 그녀에게 알려주게 되죠 미래에는 여러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인구가 급격히 줄고 종말이나 다름없는 폐허가 된 것인데 제일 치명적이었던 것은 미국에 핵이 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일전에 아일리타가 말했던 세상을 구한다는 말이 이해되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플린의 시간대에서 세상을 구하려고 플린의 게임 접속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아일리타가 실종되기 1년 전 누군가를 찾아간 그녀 찾아간 사람은 아일리타의 친구이자 리서치 인스튜트 보안층에서 일하는 연구원 그레이스였습니다 레프의 요청으로 리서치의 정보를 알아내야 했던 아일리타는 그녀를 통해 정보를 얻어냈는데 각종 분야의 기술 연구를 하던 리서치는 특히 세상 구학이 연구라는 것에 주력했죠 그 중에는 실험 목적으로 스톱에서의 군인들에게 햅틱을 주입시켜 인간병기로 만드는 것도 있었습니다 버튼과 그의 군인 출신 친구들도 이 실험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었죠 문제는 실험으로 인해 리서치에서 일방적으로 햅틱을 조종하는 상황이 비윤리적이라는 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버튼의 친구인 코너가 다리를 잃게 된 것도 이들의 햅틱 실험으로 인해 벌어진 비극이었던 것이죠 돌아가던 도중 마주친 보완층 직원은 다름아진 플린의 첫 임무 타겟이었던 마리엘이었고 그녀의 눈을 적출하여 보완층에 들어가 이들이 하는 연구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 한 것이었죠 한편 뉴랜드 박사는 데니어를 로봇으로 복구해주고 그는 또 한 번 플린을 살해할 용병에게 접근합니다 세상은 바로 피트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던 전직 용병 바비였죠 미래에서 사용하던 무기, 음파서총도 제공하면서 딸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무조건 그가 움직이게끔 합니다 한편 페리페로 접속 이후 계속해서 나빠지는 몸 상태로 의사인 동네 이웃 디디를 찾아간 플린 그녀는 플린의 증상이 일반적인 발작과는 다소 다르다며 추가적인 검사와 플린에게 최근 있던 큰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디디는 버튼에게 베타 테스트를 보냈던 회사의 정보를 요구하고 뇌검사를 받게 된 플린은 의외의 결과를 듣게 됐는데 그 시각 플린을 죽이기 위해 그녀가 사는 동네로 찾아온 밥 그런데 그때 앤이 그에게 먼저 접근하는 변수가 생겨버립니다 하지만 때마침 플린이 집으로 돌아가다 이를 목격하는데 밥은 제 발로 굴러들어온 미끼를 놓칠 리 없었죠 그녀를 죽이기 위해 공격에 들어가지만 그 순간 다행히 앤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까지 출동하고 말죠 이들의 친구이자 경찰인 토미는 사실 이전부터 의심스러운 정황을 여러 번 발견했는데 우선 처음으로 플린을 죽이려 마을에 온 용병들이 타던 투명 보호막 기능이 있던 차를 발견하고 그 내부에서는 총알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리고 총알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찾아간 버턴의 집에서 자신을 제외한 친구들의 차를 발견하는 등 토미의 의심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죠 이전에 모든 사실을 털어놨던 앤 또한 이들이 처한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의 엄마까지 모든 사실을 알게 됐는데 같은 시각 밥을 연행하던 토미 그런데 그때 토미와 밥이 탄 차가 습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습격 후 밥을 데리고 사라지죠 복잡해져만 가는 상황에 플린은 윌프를 찾아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밥의 존재를 알립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주도하던 룰란드 박사에게 더 이상 당할 수만 없다고 생각한 플린 그녀는 룰란드를 직접 찾아가 견고하죠 그 시각 밥을 찾기 위한 조사에 들어간 토미 우연히 상사 잭맨을 마주칩니다 하지만 그는 토미를 이 실종사건에서 빼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데 한편 페르페르 접속에 이상한 점을 발견한 플린 잭팟 이후 폐허가 된 세상에 멀쩡하게 보이게 하는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었죠 윌프는 플린의 사건의 실마리를 풀고자 아일리타의 페리페로를 만든 제작자를 만나러 가는데 플린은 협조할 생각이 없었던 제작자의 승부욕을 자극합니다 그렇게 제작자를 유인하는 데 성공하는 플린 뒤늦게 플린의 함정이었음을 눈치채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그는 아일리타에게 페르페롤 제작 의뢰를 받았고 그녀가 네오프림이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됩니다 네오프림이란 잭팟 이후 혼란스러웠던 세상에서 권력을 추게 된 세력인데 이들은 미래의 기술을 부정하면서 과격한 성격의 무리였습니다 어린 시절 네오프림의 습격을 받은 적이 있는 윌프에게 아일리타가 네오프림이었다는 사실은 충격일 수밖에 없었죠 한편 사라졌었던 밥은 다름 아닌 피켓의 집에 묶여 있었는데 지역의 거물이었던 피켓에게 외부인들의 공격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피켓은 토미의 상관에게 뇌물을 먹여 밥의 사고 당시에 영상을 찾아보고 그의 아내가 집에나마 밥을 감시하죠 그때 밥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피켓의 아내는 순식간에 밥에게 습격당하죠 한편 풀린이 요구했던 버튼과 코너의 페리페럴 제작이 완성됩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아낸 듯 보였는데요 토미는 버튼에게 피켓이 밥을 데리고 있는 것 같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버튼은 토미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발을 빼라고 하죠 같은 시각 그들의 아지트에 누군가 방문하는데 바로 경찰 조직 에미티 소속의 로비어 경위였습니다 그녀는 월프를 대니얼의 사회 용의자로 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월프에게 혐의를 묻지 않는 대신 이들이 제작한 페리페럴과 대화하고 싶어합니다 레프는 로비어에게 잘못 걸리면 비밀리에 준비하던 일들이 전부 알려질 수 있으므로 한은수 없이 풀린을 부르기로 하죠 로비어는 레프가 왜 페리페럴과 스탑을 이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시각 풀린 남매와 코너가 페리페럴에 접속하게 됩니다 플린 남매와 코너는 드디어 로비어 경위를 만나게 되죠 로비어는 그들을 경찰 훈련장으로 안내하는데 페리페럴 정식 접속이 처음인 코너와 버터는 경찰 훈련을 받게 되고 그렇게 두 사람의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로비어가 이들을 보고 싶어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로비어와 플린의 세상은 서로 다른 타임라인들이 존재했고 그녀는 이것이 리서치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상황이라 추측하고 있었죠 플린은 로비어와 대화 도중 그녀가 이 접속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추측하게 됩니다 같은 시각 여전히 밥을 찾고 있는 토미 모두 자신에게 진실을 숨기는 모습에 결국 혼자서 사건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놀람도 잠시 상관이 그를 찾는데 밥은 도주하고 피켓의 아내는 죽은 채 발견됐기 때문이었죠 지역 거물이었던 피켓의 가족이 죽자 상관은 토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까지 합니다 토미는 결국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죠 한편 갑자기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한 남매들의 엄마 남매들이 페르페롤에 접속한 사이 병원에 방문하는데 그때 피켓의 집에서 도주한 밥이 플린을 유인하기 위해 그녀의 엄마와 친구들을 습격하러 온 것이었죠 밥은 플린 남매의 엄마와 디디를 은젤로 잡습니다 같은 시각 페르페롤에는 눌란드박스가 경찰을 찾아오는데 그녀는 리서치의 기술을 빼돌리고 이를 통해 권력을 주려는 클랩트 세력 레프를 주시하고 있었죠 로비어는 권력을 키우려는 클랩트도 견제해야 하지만 리서치가 가진 기술력과 힘 또한 쉽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페르페롤에서 나온 플린 남매는 엄마의 소식을 듣는데 이는 밥의 함정이었죠 인질로 잡힌 엄마를 구할 작전을 세우는 버턴 버터는 햅틱으로 이미 죽은 친구와 연결하여 밥을 유인하기로 합니다 연결에 성공한 그 순간 엄마와 디디는 안전하게 구조되죠 한편 상관을 부르며 피켓의 집으로 간 토미 자신을 무시하던 상관에게 쌓였던 화를 그대로 풀어내며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은파소총으로 피켓까지 처리해버리죠 충동적으로 버린 짓이지만 토미는 이는 사건을 은폐하는데 하지만 피켓은 죽지 않았고 조급해진 토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밥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지만 밥 또한 죽은 상태였죠 한편 로비어는 플린에게 동맹을 제안합니다 플린은 대가로 다시 건강이 나빠진 엄마를 치료해달라고 하죠 하지만 엄마의 죽음은 막을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엘씨가 룰란드 박사를 만납니다 아일리타는 훔친 리서치의 데이터를 버튼의 햅틱에 저장하려 했었지만 햅틱이 없는 플린이 페리페럴에 접속하게 되면서 그녀의 뇌에 데이터가 저장된 것인데 엘씨는 클렙트 세력이 리서치의 기술로 권력을 독식할 것을 우려해 박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이에 박사는 상황 해결을 위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다시 페르페럴에 접속한 플린 윌프는 플린과의 거래 목적이었던 아일리타의 행방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과거 잭팟으로 오갈 데 없는 신세였던 아일리타와 윌프 둘은 어느 날 정체물을 이들에게 납치되어 강제로 입양을 갔었는데 플린은 이들이 도망친 후에 살았던 은신처 엄지 없는 손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월프는 아일리타를 찾아내죠 아일리타는 숨어 지내는 동안 알아낸 진실을 전하는데 클랩트 세력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아일리타는 자신과 뜻이 같은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에게 맞설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죠 한편 플린을 찾아온 톰이 플린의 타임라인에서는 먼 미래였던 잭팟에서의 폭격이 앞당겨진 것인데 그녀는 곧장 다시 페르페롤에 접속하고 플린은 박사가 찾던 데이터의 위치 그리고 애쉬의 부탁 때문에 자신이 사는 곳 전체가 위험의 처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상보다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분노가 폭발하죠 플린은 페르페롤에서 코너를 만납니다 그녀의 계획은 바로 현실에서의 자신을 희생시켜 마을을 지켜내는 것이었죠 그렇게 플린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스탑포털로 향하는데 드디어 스탑포털을 열게 되고 새 스탑을 만드는데 성공한 플린 시계를 파괴함으로써 룰런드 박사의 추적을 끊어내게 되고 그녀는 다음 계획을 실행하러 갑니다 율런트 박사가 노리는 자신의 뇌 속에 저장된 리서치 연구소의 데이터를 소멸시키기 위해 플린은 이곳에서의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정했고 저격수였던 코너에게 자신의 죽음을 부탁한 것이죠 더 이상 2032년 미국에서 엄마와 오빠와 함께 살아가는 플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플린은 스탑에서 새 시작을 하게 되죠 아마존 프라임 오리지널 시리즈 페리페널은 동명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SF 장르의 시즌물입니다 다음 시즌을 암시하며 시즌 1이 마무리되었는데요 비록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설정 무수한 떡밥들이 계속해서 나오지만 SF 장르 특성을 감안하면 비교적 쉽게 이야기를 풀어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첫 에피소드 이후로 나오지 않았던 아엘리타가 다시 등장하면서 더 방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주인공이 다소 충격적인 선택을 하는 시즌 1의 결말을 보여주어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주었죠 특히 주인공 클로이 모레치의 연기력이 해당 작품을 몰입해서 보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공간을 넘나들며 미래에서 온 이들의 위협에 맞서는 페리페널 추천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무비체인이었습니다